그건 도움이 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어 됐다 F**k me 됐다 봤지? 그럼 갖다 사슴게 내 내 가오 살려줘서 내가 못 사슴게 내 뭐하고 있는지? 뭐하고 있는지? 뭐하고 있는지? 뭐하고 있는지? 뭐하고 있는지? 뭐하고 있는지? 그니까 머리 안 맞고 등을 맞았잖아 죽어도 이제 좀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좋겠네요 그녀는 문제예요 예, 맞아, 예, 총상 여기 뭐 할 수 있는지? 그냥... 내가 죽을 수 있는지... 그리고 죽을 수 있는지... 아니야, 조선 안 돼 여러분, 생각해보세요 상태를 보아해서... 상태를 보아하니... 곧 죽을 것 같은데... 물을 준다는 것은 낭비 행위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이거를 차라리 제가 마시는 게..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왜 그래... 진수야, 케이트야, 케이트! 네 형수님이라고 여기요 조금만 마시... 아이, 그, 그, 더... 아이, 아이, 한 모금만 하시지... 날 놀러 죽겠어요 헐... 넌 해낼 거야 넌 해낼 거야 네, 케인 아, 엔, 겅지어... 그냥 trying to be realistri 예? 음, 겅지어, 겅지어 지급지 galo 자막을 수 있는 Cody 개입은 어쩌구? 네 아들림이잖아 당연하지 않나? 데이비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처음 만났어 형 루트, 내 루트, 죽린 루트 좋아 나로 키우겠다 네가 키우면 되잖아 살아서 같이 키우면 되잖아 왜 자꾸 초플래그를 세우고 있는 거야 아! 이 자식이 살아서 날 게 있었네 살아서 날 게 있었네 크흠 오! 먼저 와있네 맞춰볼게요. 저희는 기리리로였군요 네에에에에에 네에에에 그래, 그래야지 그래, 그래야지 오! 오! 즈엄비! 그렇지 그래 이렇게 근접으로 싸워야지 소리가 안 들리게 총성, 총성 들리면 안 돼 어그로 끌린다 그 트럭을? 아니, 그 제가? 아니, 일단은 대여 좀 해요 네에에에 좋아,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해 대화 다 해보자 아저씨도 말 걸어야지 떼용 안 가지네? 흠흠 케이트 그래 케이트 죽을 것 같으면은 바로 내려 알았지? 넌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죽어버리면 좀비되니까 우리가 민폐해야 알았지? 우리에게 민폐되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바로 내려 음 음 여러분 이거는 냉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냉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냉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냉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로 끼치면 안되지 여러분들 밀자 아니야, 그냥 죽어도 좀비되 내 안물 내 살아있으면 좀비되 내가 멀쩡히 있으면은 뭐 다른데 도.. 돌아갈 수 있나? 어? 아 여기 뭐.. 뭐지? 뭐.. 뭐..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? 아 이거 빨리 갈 수 있구나 이거 어 그냥 죽어도 좀비가 돼 아 갈 수 있네 여기 뭐지 뭐야 헤이 우리 모두 리치몬드에 가서 꼭 복수해요 알았죠? 우리 똑같이 사람을 잃었어요 하지만 더이상 일치한테 우리 서로 힘을 합쳐요 사석해 뭐하니? 너와 클레멘타인 그 뒤로 얘기했었다고 그 뒤로 얘기했었고 우리 그냥 얘기했었고 그 뒤로 얘기했었고 그는 아주 멋진다 아하 클레멘타인 아하 contact what's up 니가 도중에 죽고 난 살아남을꺼야 알았어? 금방진 녀석 시즌3에서는 니가 주인공이 아니라구 와따시가 주인공이다 알아먹었어? 금방진 거 진짜 짜증나게 하네 가자 어니?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? 점포 케이블? 2에서는 주인공이었어 얘가 1에서는 니가 주인공이었고 2에서는 얘가 주인공이었지 클레메타임이 이거를 이걸 어따 연결하는거지? 아 잠깐만 이거를 먼저 오른쪽에 있는데다가 일단 연결을 하고 그냥 차이대 연결하는거겠지 역시 개똑똑해 아니라고? 아닌거 같네 아니까 아닐까? 점포 케이블 기다려봐 아 맞네 맞아? 이 주툭 있는거 딱 연결한 다음에 맞는거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이 엥? 뭐냐? 맞냐? 여다가 딱하면 되겠네 아니라고? 아니 아따 뭐.. 헤헤 조졌다 흐으으으으으으음 흐으으음 흐으으음 야 이거 와! 주, 주, 주둥이 물어봐 아 왼쪽도 한번 가보자 왼쪽 여기 앉는거 아니야?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야 너 주, 주둥이 또 이것도 물어봐 조졌네 아니 야 이거 없잖아 뭐 원래 뭐 누르라고 나오는데 뭐 전체 둘러봐도 뭐 안뜨네 그치 원래 뭐 누르라고 나오는데 뭐 전체 둘러봐도 뭐 안뜨네 까지 헤매고 있는거지 뭐 왼쪽 한번 그래 왼쪽으로 한번 쭉 가보자 왼쪽 그래 오른쪽만 너무 보지 말고 그래 저기 왼쪽 딱 보니까 여러분들 뭔가 있네 그래 여기 이거 맞네 이거 맞네 그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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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맞아 어? 아니네? 여기다 여기다 차고 문 열어봐 오케이 기다려봐 그리고 스포일러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라 맞았어 역시 우어억! 시발 깜짝아 어? 어? 아이씨 깜짝 놀랐잖아 슈발라마 아니 렌치 요 좋았어 개놀랬네 진짜 걸어 음 음 음 당연히 이거 연결하.. 이 조사부터 하자 당연히 이 찌찌뽕을 여기다가 연결해야지 엠아? 흐흐흐흐흐흐흐흐 엠아? 걱정 마시오 자 우찌 잡지 좋았어 이제 그리고 사용을 한다 엉 렌치로 돌린다 됐어 어? 어어얘 됐다 됐다 그렇지 오오오오오오오 와아아아 내 앞에 좀비 우울울해서 아니야 화물을 옮기게 와 역시 맞았어 걱정마 간다 머리 빵 안심하세요 석양이 진다 기달려 먼저 가 빨리 와 빨리 가 가 가 가 비키세요 오 오오 감사합니다 오 오 또 시체 졸았네 아이고 지붕 지붕 어 뒤에서 깜짝 놀랐네 그렇지 사수께 좋았다 석양이 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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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죽었어? 왜? 아야야야 가 가이야 어 좋아 아 왜 죽었어 갑자기 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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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슥뒤번번번번벌 지 복으로 가요! 고! 저 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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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랜서 차 deze Santos 해 좋았어 먼저 올라가 그래 장준하고 앞에 있는 좀비 두마리 쏜 다음에 밑으로 쏠 거니까 알았어? 뺴 투 더 뺴 투 더 뺴은! 오오오오오오!! 어오? 어? 아니 뭐야 아니 아 뭐야 아 oder 아 저고 기면증 미시겠네 팬이여 더 중요한게 있네 뒤쑥 보고 지붕으로 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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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거 옮긴다면 사 Jae 도와주겠지 마지막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forts 졌쨰! 먼저올라가! 장전하고 위에 쏘고 밑에 쏘고 왼쪽부터 오른쪽하고 밑에 밑에 하고 쐈자마자 뒤에 가서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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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눌러 위 한번 눌러주고 큐요요요요요! 됐어 오케! 허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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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도와! 위 위 위 위 위 어? 윽 으 Videos 에허 허 헉 Oh No OH NO OH NO OH NO NO SOMETIM 땡! 아 Yea warp 으아 됐어 됐어 됐다 도망쳐야돼 어 누구있다 누워있어 설마사카 꼭 내가 가야돼 왜 꼭 나야 꼭 나냐고 좋아 분명히 튀어나온다 분명히 이게 왼쪽 주시하게 만들면서 오른쪽 뭐가 튀어나온다 어 어 어 언패 슬쩍 저러 갈군 좋아 나 먼저 가겠다 우와 미쳤어 존나 많아 큰일났다 이거 아 미쳤네 지금 비전투원 지금 두 명이 거기에 있는데 비전투원 한 명하고 부장 한 명인데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어? 여기 꾸남 깜짝 못 알아봤네 위에 퍼자 함정이다 함정이다 아 썼으면 나 바로 죽었다 아 자 저도요 저도 문제를 음 에 네네네 네네네네 제 따가리들이라서 제 말 잘 듣습니다 네네네네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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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엣 엇! 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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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호! 고양이 기 헿 에헤헤헿 에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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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멍청 녀석 누르고 있는게 아니라 그거야 돼 깎아 둘러야 돼 나귀는 확인하자 보여 봐 보여 봐 아니네 알았다 그래? 거짓말 조졌네 그러면 헐 그니까 아냐 그를 이렇게 기억나ディ 이 사람들이 배받아서 제 머리를 쏘세요 크으으으.... 흐헤헤헤헿 킬로미터는 아까부터 정신이 안좋아보이네 브레이킹 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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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옛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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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에 혼자 다닐 때 빨라 사라지 ars 아 이거 아 꾹 누르는 거냐 이거 아, Q 누르는 거잖아, 어떠냐, 꾹 누르는 거라고 해갖고 아, 울지마, 깜짝, 아, 미안 아, 애송이가 그래, 아냐, 안 와주자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 조용히, 조용히, 비 콰이어트, 비 콰이어트 애송이 조용히 하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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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? 어? 안 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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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이 저것이 저것을 보여준다면, 저것을 보여준다면, 저것이 저것을 보여준다면, 저것이 다가와야 할 수 있을 것 같다. 아주 큰 그룹이 있는 것 같다. 하지만, 그가 다가와야 할 것 같다. 마지막으로. 너는 어디에 있는지. 너는 어디에 있는지. 너는 어디에 있는지. 걱정하지 않아. 난 어디로 갈게. 오! 도와줘야겠는데? 이 ㅂ! 칸에 매우 좋은 팀 아니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알겠지? 흥분의 부분도? 주로, 이곳은 여기? 넌 넌 어린아이 빼.. 어머님 넌어.. 13? 참.. 그가 진짜 가현성도? 나야 뭐 그들 유포모? 이렇게 아니 옛날에는 좋은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좋은 그룹이라 했잖아 아 옛날에는 좋은 그룹이라 했어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뉴 프론티오 얘기할때마다 얘가 표정이 썩었는데 그랬구나 우리 클레미트는 안되겠다 토닥에 주고 싶다 죄송 봐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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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프론트에 대해 말했지만, 아까 말했을 때, 그것은...